안녕하세요. 오늘은 해외 선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해외 선물은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반영하는 중요한 투자 수단입니다. 첫째, 해외 선물은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이는 주식, 금, 원유 등 다양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유리합니다. 둘째, 투자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어 유연한 거래가 가능합니다. 24시간 시장이 열려 있어 바쁜 일과 중에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. 셋째,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할 수 있어 적은 자본으로도 큰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하지만 이와 함께 위험도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. 마지막으로,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과 이벤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시장에 대한 감을 키울 좋은 기회입니다. 이러한 이유들로 해외 선물은 매력적인 투자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